첫번째 여기야 너집? 어 아 저기 오피스텔이야? 응 그리고 우리 인천팬 모두 다 함께 잇따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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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에 아 이곳에 간다 유로파더의 운용 유로파더의 운용 유로파더의 운용 유로파더의 운용 제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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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n 유일 야 야 우와 응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막 응원이 열기 있고 막 그러지 않나요? 일요일에 진짜 꽉 쌌었거든요 공주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긴 하네요 너무 많다 지붕차게 지구의 최서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제루소 제루소? 제루소 제루소가 제일 잘하는데 저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 제루소 걸 받아칠 사람이 없지 않았어? 아니야 저거는 제루소가 해결해줬어 봤어 아 진짜? 아니면은 사이드로 빠져서 끌고가지고 수비가 잘하는거야? 쩝쩝쩝 쩝쩝쩝 6회 쩝쩝쩝쩝쩝쩝 해봐 내리고 내리고 휘저야되요 와우 때라 때라 라일렛 파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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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선착지 다음 승리 다시 첫 번째 선착지 많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선착지 골키퍼 실수네 첫 번째 줄 알았어요 아 아쉽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